제 점수 돌려내요 돌려드렸습니다 이 판 이겨주세요 아 네 이겨드렸습니다 아 네 해달란거 다해드렸습니다 어? 아 섭 점요 오옴 도움을 안줬다가는 헌픽 빅토르 해버립니다 오공 아 오픽이네 카타리나 상대로는 뭐가 낫지? 잠깐만 오케이 백스로 가자 방어력 들고 CM을 너프당했으니까 그냥 침착의 강인함으로 들까요? 강인함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들어야겠다 파이팅이다 백스 오랜만이네요 감전 이미 먹었네 다이가 오면 살짝 위험하니까 살짝 차려야겠다 지금부터 당기는 라인 만들죠 뭐야? 크허허허허허허허헉 쓸까말까 고민하다 썼구나 자기가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럼 실수했죠? 가지마 어우 다행이다 그쵸 근데 좀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깝네 그럼 잘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맞네요 와 너무 아까운데 와 아깝게 이게 안되네 진짜 아깝다 어 좀 아까운데 반응중이긴 함 와 아깝이 아 전력 먹었네요 좋습니다 제압걸도 좋아요 미드타워 마구 때려버리기 보호파가 말한 올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타워 에너지 따 버리겠습니다 어? 아 어 좋아요 야 넌 그냥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지금 이걸 이렇게 잡아버린다고? 와 너무 센데 대화가 안 통하네 이거는 가보면 안되나 이거? 상대 바텀 좀 무리하는데 좋습니다 좀 무리했지요 이거는 엑스 포인트는 뭐냐 하나만 알면 돼요 궁을 무조건 맞춘다 이것만 알면 엑스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땐 쓰지 않는게 포인트 어 네 이런식으로 어 위기 위기 까비 베리킬인거 같은데 오공 주자 뭐야 이거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돼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야 너무 아까운데 잡아둘 수 있나 데리가? 아 근데 바이 올 것 같은데 맞죠? 와 진짜 아깝다 까비 안좋은데 이거는 안좋은데 이거는? 어 좋네요 뭐야 어떻게 이겼지? 저 한타를 못봤는데요 아 일단 못봤습니다 와용 와 저기 안좋아? 너무 아까운데 공포 아끼죠 어 어떻게 된거지? 뭐야 일단 이겼다면 옥힙니다 아 우리팀 굿 네이스 네이스 잡은거 같은데 저거는 좋아요 피고양이 숨자 살짝 숨어서 어 컷타 나는건 좀 무리가 아닌가 가버려 뭐야 가버려 좋습니다 이거 오는건 무리지 난 백스인데 어 저건 막아야될거 같은데 계속 오겠다 좀 조심합시다 고는 여기까지 한번 씹을게요 어 어 아 미안 x3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흨 1초마다 지금 너어네 여인가? 가버려 어? 어 화이팅 우리팀 어 난 미드 밀자 그쵸? 아 내 이겨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소리가 안나오는데? 어 뒤늦게 나오는 중? 어 내 그랜드 마스터가 아니라 레벨업 아 네 굿 아 내 순방 좋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3층이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야말로 챌린저 도전하겠습니다 그만컷 몇점이지? 와 왜케 높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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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야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이거 참 사анд 사일러스랑 피즈 말고는 잘 안드는것 같은데 사일러스랑 피즈 상대로 감전에 점화를 안쓰면 라인전을 못 이겨요 들면 이길 수 있음 라인전 주도권이 중요한 매트업에는 감전에 점화됩니다 point 1행이네 강화 하나 더 들고 가자 솔라바카 저사람 갱플랭크 장인 아닌가? 갱플벤이었나? 이렐이 나왔네? 근데 미드 갱플 나왔으면 진짜 어질어질했겠다 그쵸? 와드 받고 왔구나 확실히 갱플 장인이다 보니까 이렐을 엄청 막 자랑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죠? 갱플이었으면 숨도 못 쉬었을텐데 갑갑이 리신있나 보다 그쵸? 이건 리신인데 딱봐도 해봅시다 이거는 다행이다 퀘리 날 뻔? 어 다행이네요 진짜 퀘리 날 뻔했는데 영원판 닌탄 먼저 갑시다 어 좋습니다 이런거 과연 갱업은 그냥 잡을거 같은데? 이것도 아 이게 맞아? 아깝다 아깝다 까비 어 살고싶어 오케이 어 좋았습니다 좋아요 이득좀 봤다 그쵸? 헷카림이치 모르니까 안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네 살짝 뒤에 헷카림이 있는 척 뒤에 헷카림이 있어서 나대는 척 너무 무서운데 리신은? 와 선열나왔어 템 뭐야 저거 버긴데요? 리신 버그쓰는데? 아! 아 어까당함 이거는 귀환했다가 텔포 탑시다 템 사오는게 중요해서 지금은 아 좀 아쉽네 리신이 너무 셌어 지드 있긴 한데 아유 끈끈이가 아우네 넘겨주면 와 까비 좀 아쉽네 어? 넘겨줘 까비 오 좋은데요 이거는? 존야 잘썼다 뭐야 뭐야 이런거 잘 잡았죠? 제압골드 아 땡 어? 오 오 오 좋았습니다 야 킬 많이 먹었는데? 어 뭐야 선생님 이거로 원보신 꼭 해주세요 아 뭐야 아 마오카이님 알겠습니다 아 첼도전 화이팅 아 원보신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나 큰 돈을 아 이판 끝나고 뭔가 또 재롱잔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벌합총? 넘겨주면 잠깐만 한턴 빠지자 어 네 어 뭐야 오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야 이게 묶이네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뭐 결과는 좋아요 곧 벌집가서 단단하긴 하다 그쵸 할만한거 같은데 이거는 잡을만하죠 좋습니다 전멸 빠진게 좀 아깝긴 하다 어 들어왔는데 열리신 오히려 좋아 어우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오 소리가 나는데요 게임이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셀셀 붙죠 이거는 펑 터진다 뒤로 가는 중 좋은데요 어디 아 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네 생각만큼 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엄청 많아진 않았다 다행히도 와 왜이렇게 세 이거 어 다행이다 그쵸 힐 날뻔 어 잡았다 좋아요 Q 아 좋았습니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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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았습니다 이제는 질려야 질 수가 없다 이정도까지 나왔으면 지기 정말 힘들죠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즈요 야 근데 16 찍자마자 세렛 나오네 누구 주죠 아 신지도 즐거워 그랬나 신지가 좀 신지대가 좀 잘한거 같은데 아 네 좋았습니다 아 명품 리더십 3개 아 잘 받았습니다 야 이거를 팀이 인정을 해주네요 캐리 아 좋았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요 설정 다시한번만 해볼까 나이 승 너 저승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가보자 가보자 피니쉬 우리 정글 뭐하지 아무것도 안하네 독하다 독해 프레이드 미션 실패 미션 성공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죄다 뺏긴거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폴가이즈 한번만 해주세요 호우 아 네 해드렸습니다 폴가이즈까지 감사합니다 어 됐나요 혹시 아 드디어 아 드디어 틀었네요 아 드디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